신생하면 이렇게 목을 못 가누고 이런단 말이죠? 그럼 어느 순간 와서 턱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딪힐 수 있는 쇄골이랑 어깨 부위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. 무려 6mm 우리 아이 땀 흘려요? 땀 닦아줘요? 해도 돼요? 상관없어요? 정말 이런 거 소재 하나하나 엄마들 따지는 분 많잖아요? 면 100% 그것도 선염 나중에는 이렇게 묶어서 쓰셔도 되고 우리 아이들 잘 때는 햇빛 가리게 아니면 눈만 살짝 가려줘도 편안하게 잘 돼요 안락하면 느끼죠? 기가 막힌다 신생아 때부터 태어나면 막 유아 때까지 쓸 수 있게 이게 활용도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똑딱이가 뒤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양치하고 세수할 때 난리 나잖아 세면대에서 물폭탄 그때 닦아주고 옷 갈아입을 필요 없고 엄마로서 안락함도 줄 수 있고 안심하면서 쓸 수 있고 우리 아이는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이효의 엄마 쿠션 턱받이와 함께 하시면 육아가 조금 더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마이효 홈페이지에도 여러 상품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많이 많이 구경해 주세요 마이효 홈페이지에도 여러 상품이 되었어요 마이효이 마이효을